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왕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지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왓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는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놓아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왓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왓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영화 기생충의 기태개혁을 맡은 송강호씨가 던진 대사이자 영화의 명대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 한마디의 대사가 영화를 제작한 감독을 대변하는 말로서도 회자가 되었었는데요.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에 대한 책을 제가 한 권 읽었었는데 굉장히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계획하는 모습이 그를 세계적인 명감독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동안 계획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은 계획을 합니다. 물론 성향상 계획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덜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계획이 계획일지라도 누구나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계획한 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오늘 몇 시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겠다. 매일매일 계획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지켜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매일 벗어나죠. 매일의 삶에서 벌어지는 것들도 그렇지만 장기적인 계획,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되어간다는 것 어렵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열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집트에 내릴 재앙이 하나가 더 있고 이 재앙이 내려진 후에야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변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달라고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조치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게 만들어 두셨고요. 이미 이집트 왕이나 백성들은 모세를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11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모세가 이집트 왕에게 말하는 내용이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직접 일선에 나서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 모세의 지팡이를 이용하든 손을 이용해 방향을 제시하든 사인을 주든 그런 식으로 재앙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절에 보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행하십니까?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행하십니다. 이집트 왕의 큰아들 장자부터 가장 신분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큰아들까지 더불어 가축에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집트 땅에 큰 애통함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는 어떤 피해도 없이 하나님의 구별,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것임을 말씀하시죠. 이 재앙이 끝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로써 이 열 가지 재앙이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땅을, 이 뜻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시작하며 사람의 계획, 사람이 하는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의 계획은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획의 이유가, 계획의 원인이 불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불안하니까 계획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해 계획하는 거예요. 소개한 영화감독도 불안을 동력삼아 영화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언제든 모든 것이 다 잘못될 수 있다는 공포를 가슴 속에 묻고 그 공포를 보완하고자 세세한 것까지 신경쓰며 영화를 찍었대요. 하지만 그렇게 신경쓰고 노력해도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것 가능한 겁니까? 묻는 게 무의미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은 인간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셨어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게시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을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백에 나타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라는 이름도 허락하시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교육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이 어떻게 그 이후에 흘러가는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였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 카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죠. 물론 사람의 죄성으로 그 모든 것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내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가 이집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나오는 모습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노했대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화를 냈대요. 이 노하다는 뜻의 힙을 이어 아프 호리는 원래 근원적인 뜻은요. 급한 호흡으로 인해서 콧구멍이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씩씩거리면서 콧구멍이 커지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왜 화를 냈을까요? 왜 목소리가 커졌을까요? 지금 왜 바로 앞에서 씩씩거리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바로가 모세를 너무 많이 속였어요. 약속을 번복하고 협박하고 폭언을 일삼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끝이에요. 마지막 재앙만 끝나면 이집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거칠 게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아까 11장에는 대화가 조금 섞여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사실 이 부분은 10장의 마지막 부분 왕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에 모세가 내가 당신은 당신 얼굴 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때 이루어진 내용이 같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세는 당당할 수 있을까요? 다시는 당신 얼굴 안 볼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무슨 배짱일까요?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내 뒤에 어마어마한 백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가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거절합니다. 연속해서 다섯 번 못하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예비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였잖아요. 사역을 시작하고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왕 앞에 나아가서 말했더니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고 온 격으로 더 어려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도 하나님께 따지고 그랬습니다. 항변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듯 우리도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 삶의 선택의 결과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일이 해결되지 않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지금 저 사람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수많은 원치 않은 결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결국 출애급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 아 왜 저러냐 좀만 좀 참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못 믿냐 믿음이 없냐 진짜 하나님 속 터지시겠다 여기지만 우리가 만약에 삶의 자리가 그것이라면 우리는 더 나았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도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훈련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의 온전성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대로 행하니까 주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를 신처럼 여기지요. 위대한 사람으로 여겼지요. 그런데 모세는 알아요. 아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모세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수월하게 끝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업무에, 관계에, 사역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문은 저에게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문이 없으세요. 우리는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일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때에는 그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일이 이 머릿속으로는,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장 옳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만 주목한 채 주님께 항변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더 주목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시간을 낭비라고 합니다.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도 사역의 현장 앞에서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겸손한 말이 아니라요. 제게 탁월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게 맞는 옷인가?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전도사님 한 분과 제가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멀어 보이고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으니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일 것이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제가 하는 불안에 근거한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완전하시기에 다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이집트 사람에게 은근 폐물을 갖고 나갈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은혜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국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온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직접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친히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절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한 계획을 여전히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밤중에 내가 애국가운데로 들어가겠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우리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8절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내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집트 왕을 향해 모세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당당하기 때문이에요. 거칠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게 하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 모르고 기도하시는 개인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집트 왕을 향해 모세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당당함 그 거칠 것 없는 그 마음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세로 훈련시키시고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루실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것까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계획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그 마음을 주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이 새벽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일 거라 하나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